최대 위기를 맞은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신천지가 통제가 안 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압박에 들어왔던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이만희 씨의 건강 문제가 일단 1차적으로 변수로 작용할 것이고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들어갈 것인가 이 사람들의 어떤 행정력이나 재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타격을 입을 것인가 그게 저는 변수라고 봐요 근데 그게 지금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뭔가 속단하기는 이르다 신천지 향후 전망은 이만희 교주의 사후로 갈라질 거예요 숨만 쉬고 있어도 신천지는 유지가 돼요 그런데 이만희 교주가 죽었을 때는 완전히 기업으로 말하면 부도를 맞는 사태예요 엄청난 혼란과 함께 심령유학자를 중심으로 해서 대거 이탈하는 사태로 나타날 거지만 본류는 그대로 갈 거예요 지금 신천지는 차기 포스트가 없어요 신천지 내부에서도 이게 또 고민일 거예요 지금 현재 현 상태에서 후계자라는 말을 후자도 꺼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안 죽는다고 믿고 있는데 누가 누구를 언급하겠어요 현재 가장 실세는 이만희 교주 빼놓고는 열두지파장이에요 열둘이 의기투합되면 저는 이 열두지파장을 중심으로 해서 집단지도 체제로 갈 거다 이렇게 전망이 돼요 급격히 와야 되지 않을 거다 물론 수는 급감하겠지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